파빵뿡-빵뿡뿡-빵뿡뿡뿡-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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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이 있었어요! 어떤 질문과 결과가 나올지 혹시 궁금하신가요? 네! 윤희씨 궁금하면 소리질러! 와아아아 오케이 심희 스물한살 와, 스물한살에요. 제이홉! 제이홉! 오와! 진! 어깨! 와 전대 나오면서 다 흐린 거야? 미주가 천재! 그니까! 뭐 이 두 마디면 될 것 같아요! 와 씨! 와 씨! 와 씨! 와 씨! 와 씨! 와 씨! 귀 멋쟁이 22살 레몬스터 저희끼리 있을 때 웃겨가지고 저희끼리 진짜 의심이야! 제이홉! 제이홉! 너무 막 썼어 얼굴을 저의 잘생긴 얼굴 아 미친 거 아닌가? 지금 후드 입었을 때 긴바지도 잘 어울리지만 저렇게 반바지 아 반려견과 물어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개가 지금 좋아서 미쳤어야지 저의 행사는 끝! 빡지않아! 놀래! 저 애들아 조그만거 안 desses 어찌 다 쓸 거예요? 일렬로 쓸 거예요? 이리야, 이리야. 이리야, 이리야.